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 계획관리지역 전과 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봄기운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상공에서 보니 메말랐던 대지도 한껏 물기를 머금어 촉촉합니다. 나무들도 가지 끝에 연초록의 기운이 피어납니다. 상공의 너른 들판에 시원하게 시야가 열리고 농사준비중인 밭에는 농기계가 지나간 흔적들이 보이네요. 농부의 부지런한 손길이 느껴집니다. 너른 들의 풍경이 평온하고 안정감있게 다가옵니다. 바로 뒤편에 넓게 인산밭이 있고 조금 아쉽지만 물건지 앞에는 축사가 있습니다. 예산산업단지도 차량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갈만하니 이곳에 근무처가 있는 분들에게도 추천할만한 곳입니다. 버스정류장은 도보 3분, 초중학교와 면사무소에 있는 면수재진은 차량 10분 내외 거리이며 군청, 터미널 등 예산 시내는 차량 15분 내외에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접근할 경우 예산 톨게티에서 10분 정도면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지상에서 마을길을 따라 접근해 보겠습니다. 본 토지에 닿아있는 도로는 3미터 도로입니다. 비닐하우스를 지나 밭으로 접근합니다. 약간의 경사가 있는 지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건지에서 둘러보니 상공에서 보았다는 인산밭도 보이네요. 정갈하고 아담한 농가주택들이 이웃해 있는 이 토지는 총면적 2972평방미터, 약 899평으로 2751평방미터, 약 832평의 전 한필지와 221평방미터, 약 67평의 대지 한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 토지에 이웃한 축사 포함 반경 4-500미터 정도의 축사 몇 동 산재에 있습니다만 조용하고 아늑한 느낌의 마을 안에 있어 외로움을 많이 타시거나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이 관심을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귀농기촌, 주말농장 등 모든 조건에 알맞은 이곳의 매매가는 3.3평방미터당 15만원, 전체 1억 3,485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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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